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활용하게 될 전지 가위 충전전지 가위라고 하겠죠 충전전동 가위를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 자신이 이미 2022년도에 이 국산 아임사학 전동 가위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업로딩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난 일주일 정도 전에 고지가위 고지가위라는 것은 조금 높은 부분에 있는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가위를 구매하는 방법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올렸던 것이 어떠한 종류를 구매할 것인가 또한 구매 목적이 어떤 것인가 가용 금액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고지가위 구매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날이 오니라 해서 중국에서 수입된 브랜드 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이와 하이코 나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일본산 이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 국내에서 as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구매 목적 부분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내가 10만원대 20만원대 아니면 그 정도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할 것이다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국산 아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만원대 30만원대가 돼야지만이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나리온 같은 경우는 13만원대부터 거의 20만원대가 되게 되면 거의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를 통하여 검색 엔진을 엔진에다가 충전 전동카 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쇼핑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의 상품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저 자신도 검색을 쭉 해봤더니 나리온에서 나오는 상품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첫번째로서는 전압이 몇 볼드인가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서는 이 나르의 사이즈,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기본적인 것을 데이터를 쭉 찾아서 검색을 쭉 해봤더니 저 자신도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가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이미 브랜드를 알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브랜드에 들어와서 아임사, 디월트, 로지스, 하이코, 나리온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리온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검색한 결과가 몇건이 보이는가 하면 198건이 보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80건을 놓고 나서 낮은 가격선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검색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앞부분은 부속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3m 3m짜리 이것은 연결대해서 고지카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가장 저렴한 것이 138,000원 하고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25mm 입니다. 그럼 25mm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을 한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구성 상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두 개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아랫부분에 들어와서 쭉 살펴보시게 되면 상세 페이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mm짜리는 13만원대, 28만원짜리는 14만원대, 35만원짜리는 17만원대. 그러니까 결국은 나리온에서 제공하는 전동 가위는 3가지의 스펙을 가지고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3m짜리의 고지가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1만원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성품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긴가요? 배터리가 하나가 제공이 된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개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두 개와 무료 정정하는 자금용 가방과 이런 것들을 보호안경까지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이 나리온은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원산지가 중국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나리온이 우리 국내에서 AS를 하고 하니까 이것을 국내산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무상 AS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리온에서 제공하는 것이 138,000원 하고 제공하는 것은 25m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25mm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28mm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8mm짜리도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28mm짜리고 배터리 1개 그럼 앞에서 봤던 25mm짜리와 28mm짜리의 스펙이 다르겠죠. 여러가지가. 그럼 스펙 같은 경우는 상세페이지를 유념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25mm, 28mm는 14만원대, 35mm짜리는 17만원대. 그러면 우리가 전동 가위를 구매하면서 가격 차이가 여기는 1만원, 여기는 거의 얼마? 한 3만원, 4만원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유념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굵은 가지 25mm짜리까지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거는 28mm, 이거는 35mm까지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전지 가위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28mm짜리보다는 35mm짜리를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28mm와 35mm를 선택할 수 있고 배터리를 1개를 제공한다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8mm짜리 배터리가 1개를 공급하느냐 2개를 공급하느냐 그런 것 따라서 다르겠지만 똑같은 상품을 가격을 이렇게 다르게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8천원, 14만 9천원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도 상당량 많이 구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25mm임에도 불구하고 15만 7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본 것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많이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다를 정리 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날이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장대 연장대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25mm짜리 25mm짜리 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노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5mm 전동 가위를 의미하고 흰색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28mm 그 다음 녹색으로 된 것은 35mm짜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시게 되면 가격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판매 가격이 13만 8천원으로부터 이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18만 4천원까지도 25mm짜리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mm짜리는 대부분이 밧데리를 2개를 공급합니다. 그럼 밧데리를 1개를 사는 것과 밧데리를 2개짜리를 구매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밧데리가 1개를 가지고 작업하다 보면 작업을 완료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2개를 구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5mm짜리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것은 14만 8천원짜리가 가장 많이 25mm짜리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25mm짜리는 2개의 밧데리를 공급하고 있는 13만 9천원을 판매하고 있는 이곳에서 판매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쿠폰을 받고 하면 13만 8천원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곳도 마찬가지로 25mm짜리 같은 경우 밧데리를 2개를 제공하는 이곳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28mm짜리 같은 경우는 14만 8천원 이 밧데리가 1개짜리를 구매하는 곳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밧데리 1개만 가지고 충전된 것을 사용하게 되면 밧데리가 부족해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상세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곳은 밧데리가 1개만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밧데리를 2개를 제공하는 28mm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격이 17만 9천원 14만 8천원이 아니라 17만 9천원에 판매되는 이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4만 9천원에서 지금 세트를 2개를 구매하는 17만 9천원짜리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파란색은 각각의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푸른색은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 25mm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 28mm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17만 9천원을 가지고 배터리를 2개를 사야되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1개짜리를 많이 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mm짜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됐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17만 8천원에 배터리 1개짜리를 많이 구매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7만 8천원을 가지고 배터리 1개짜리를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548건의 리뷰가 올라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할 때는 547건이었는데 조금 전에 1건이 더 너른 것입니다. 리뷰를 작성한 것이 구매를 하고 그래서 548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5mm짜리 배터리 2개를 가지고 구매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35mm짜리로 배터리를 2개 20만 8천 7백원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지금 309건이 구매를 해서 지금 리뷰를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소상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는 20만 8천 7백원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21만 6천원을 주고 구매를 한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리뷰가 10건이 올라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툴테크라 해서 리뷰가 지금 여기 보시면 리뷰 수가 10건 4.4 해서 리뷰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시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게 구매하는 분들이 왕왕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서는 28mm짜리와 연장대 연장대까지 포함해서 구매하는 것은 29만 9천원 또한 35mm짜리 배터리 2개와 연장대까지 포함한다면 32만 9천원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mm짜리와 연장대를 구매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28mm짜리 그럼 연장되는 29만 9천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35mm짜리는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 나리온은 네이버보다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상당량 많이 있더라구요. 32만 9천원 그래서 내가 가격을 얼마를 주고 구매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44만 9천 8백원에 판매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곳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사실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25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25 5mm짜리는 배터리 두 개까지 해서 13만 8천원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반면에 그 다음 28mm짜리 같은 경우는 17만 9천원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35mm짜리는 20만 8천원에 현재는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동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